안녕하세요. 알파벳 쓰기 U부터 마지막 Z까지 한번 이제 마지막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노트 준비하시고요. 천천히 쓰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파벳 U 대문자 U 소문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파벳 쓰기가 합니다. U 대문자 한번에 쭉 가실게요. 하나 이렇게 U 한 번 더요. 하나 U 한 번 더요. 하나 U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소문자는 사이즈만 줄죠. 하나 둘 U 아니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하나 바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둘 U 다시요. 하나 둘 U 되겠습니다. 자 U도 알파벳 중에 모음입니다. 알파벳 26개가 있고요. 모음은 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파벳은 전부 26개고 그 중에 우리가 모음이라는 것은 5개가 있어요. 모음이 A, E, I, O, O, 마지막 U 이렇게 있습니다. A, E, I, O, U 얘가 5개 모음이고요. 모음 때문에 이제 영어 발음이 되는 건데 이 모음이라는 녀석들이 소리가 일정하지가 않죠. 하나 두 개가 아니죠. 정말 다양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철자상 참 읽기가 영어가 참 힘이 듭니다만 지금까지 쭉 배워오셨고 오늘 마지막 강의 U부터 Z까지 쭉 배워 보시면 어느 정도의 규칙을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알파벳 U가 내는 소리는 세 가지입니다. 우, 어, 유 이렇게 발음 세 가지가 납니다. 단어 속에서 어떻게 한번 보이는 읽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번입니다. 유가 우 발음이 나요. 첫 번째 단어 P는 배우셨죠? P는 피읍 소리가 나죠? 윗 입술, 아랫 입술 사이에서 세워 나오는 예 바람 소리죠? 그 다음 이 U 보이시죠? 우 발음 그 다음 마지막 T는 네, 티긋 발음이 나겠죠? 그래서 굳이 이제 합치면은 요런 발음이 나겠죠? 요렇게 푸트 자 요렇게 이제 쓰는데 사실 살짝 끝 발음이 T기 때문에 푸트 약간 요렇게 살짝 되겠죠? 푸트 이렇게 하진 마시고 푸트 푸트 약간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뭐뭐를 노타라는 뜻이에요. 노타 혹은 두다라는 뜻입니다. 푸트 단어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소문자 요렇게요. 한 칸 내려오셔야 되죠? 푸우우 트 푸트 한 번 더요. 비 푸 우 푸 푸 푸 푸 푸 이렇게 됩니다. 또 U 발음 나는 거요. 글루인데요. 예, G는 그 발음이 납니다. 두 가지 발음이 났는데요. 여기서는 그 발음. 그 다음 이 L 발음인데요. L 발음은 제가 리을이 두 번 정도 이렇게 난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U는 이렇게 U 발음이요. 끝에 나오는 E는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리을이 두 번인데 또 이런 글자는 읽을 수가 없죠? 기역 밑에 리을을 어떻게 발음합니까? 마음속으로 살짝 으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글루가 되는 글루 글루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글루 이렇게 발음합니다. 글루 접착제라는 뜻입니다.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 쓰일 때는 붙이다가 돼요. 붙이다 명사일 때는 접착제고요. 적어 보실게요. 소문자 예, G 한 칸 내려가셔야 되죠? 글루 엘이 리을 리을 두 번 정도 발음되는 느낌으로 마지막 E요. 참 발음되지 않는데 E가 붙는지 안 붙는지 참 구분하기가 처음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글루 한 번 더 글루 글루 해서 마지막 E 한 번 이렇게 글루 글루 이렇게 발음합니다. 두 번째 U는요. 어 발음 정말 정말 많이 납니다. U가 어 발음 정말 정말 많이 나요. 단어 외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 발음 많이 나는데요. 낮에 우리 하늘에 떠 있는 거 S네요. S 어떤 발음? 그냥 S보다는 약간 S U 보이시죠? 어 발음 N은 그러죠? 니은 발음 합치니까 이렇게 되죠? Sun 되죠? 강세우기 그래서 Sun Sun 하지 말고 Sun Sun 이렇게 강세를 살려주시면 훨씬 영어답게 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볼게요. 소문자는 가운데 칸이죠? S 어 언 Sun 되죠? 한 번 더요. S 어 언 Sun 됩니다. 그 다음요. D D는 D는 D긋 발음 나죠. D는 D 또 요 U는 어 발음 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슬쩍 지나가듯이 한 번 설명드린 건데요. CK가 덩어리 발음입니다. CK CK가 합쳐서 크 발음이 나요. 네. 그러니까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기는 제가 이렇게 덕이라고 썼습니다만 끝 발음이 약간 덕 덕 크 크가 살짝 들리는 거예요. 덕 덕입니다. 그냥 덕 그러지 마시고 덕 덕 이렇게 오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오리곡이 한창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조금 더 뜸한 것 같아요.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덕 D에서 U 덕 그 다음에 CK가 한 덩어리요. 덕 한 번 더요. 덕 어 CK가 한 덩어리입니다. 덕 덕 오리 되겠습니다. 세번째 U는 철자대로 그냥 U 발음이네요. U U 이런 발음이 납니다. 어떻게 나는지 한 번 단어 확인할게요. 네. 큐트인데요. 이때 C가 크 발음이 나요. 크 크 그 다음 요 예 U가 U 발음이 나요. 요 T는 예 티긋 발음이 나요. 마지막 E는 발음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합치면은 큐 이렇게 되죠? 살짝 이렇게 U가 있다고 살짝 가정하시고 큐트네요. 큐트 강세 살리셔야 되죠? 큐 큐 약간 요렇게 발음합니다. 오 very 큐 매우 귀엽다는 뜻이죠. 발음해 보시면 이 발음도 귀엽죠? 요 어감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어가 단어가 반드시 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 들었을 때 포근하다 다정하다 귀엽다 요런 느낌이 들어요. 큐트 딱 들었을 때도 벌써 그렇죠? 귀엽죠? 적어보실게요. C 해서 U 큐트 E는 발음되지 않습니다. 큐트 한 번 더요. 큐트 큐트 귀여운입니다. 그 다음 좋아하시죠? M은 음 미음 발음이 나죠? 요 유는 또 유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 요 S는요 Z 발음이 아니라 Z 발음 S가 S 발음 노란다 Z 발음 노란다 했죠? 그 다음 I는 E 요 C는 큐 발음이 나요. 합치니까 네 뮤 그 다음 요렇게 되죠? 굳이 쓰자면 뮤직 뮤직 됐죠? 마지막 어떻게 뭘 살려준다? 예 뮤직 뮤직 약간 요렇게 읽으셔야 되죠? 뮤직 음악 되겠습니다. 적어보실게요. 뮤 뮤 뮤 뮤 뮤 뮤직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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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고 기억에 남아요. 우리 눈과 입에도 남겠지만 여러 감각을 이용하실 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기억합니다. 다음 알파벳입니다. V입니다. 제가 V라고 하지 않죠? 뭐 갑자기 V야. V인데 V처럼 약간 발음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냥 V 하면 이 V가 생각나죠? 요 V 근데 요 V는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네. 우리 철자 F랑 같았는데 F F나 V가 발음을 내는 입안의 모양이 같아요. 윗니 윗니와 아랫입술 윗니와 아랫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 같은 거요. 이렇게 그냥 바람소리만 들리면 F죠. F F 여기다가 음성을 실으면 V V V V V가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V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약간 V라고 염두에 두시고 윗니와 아랫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음성입니다. V V 요렇게 발음합니다. 다행히도 대문자 소문자는 모양이 같죠? 써보십니다. V V V라고 적었지만 약간 V 같은 느낌이요. 쉽습니다. 하나 둘 요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냥 하나 둘 요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요. 하나 둘 요렇게 하셔도 되고 하나 둘 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V 소문자는 한 칸 더 내려오면 되죠? 소문자는 한 번에 요렇게 하나 둘 요렇게 됩니까? 다시 하나 둘 V 하나 둘 V 알파벳 V가 내는 소리는 V 소리밖에 없어요. V 소리밖에 없는데 요 V는 요거하고 엇갈리시면 안 돼요. 요 V는 윗입술 아랫입술 사이에서 V V 나눈 소리고 요 V는 윗니와 아랫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음성 유성음입니다. V V V 요런 소리입니다. 자 한 번 볼까요?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주로 뭐 카니발이나 이런 차 스타렉스 이런 차들 있죠? 네 요렇게 여러 명 탈 수 있는 승합차 벤이라 그러는데요. 보이세요? 표기는 일단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비읍으로 네 지금 얘랑 얘랑 있는데 이 표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기는 요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소리내는 방법은 다르다 라고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일단 요렇게 하고요. 에인은 에 발음 에는 니은 발음 합치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윗입술 아랫입술 딱 닫으면서 벤 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윗니 아랫입술 살짝 깨물면서 벤 벤 요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벤 에 엔 벤 벤 한 번 더요. 베 에 엔 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 때 Thank you very much 하죠. Very much 하죠. Very very입니다. V는 V 소리 나고요. E가 또 에 소리가 나요. 그 다음 R 나왔네요. 오랜만에 R 리을 소리나죠. 혀가 약간 말리지만 Y 나중에 하시겠습니다만 E 발음이 나요. 그래서 Very 가 되죠. Very 그래서 Very 인데요. 왜 할 때 발음이 은근히 어렵습니다. 요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윗니 아랫입술 살짝 물고 왜 하고 리 할 때는 그냥 리 하면 안 되죠. 혀 약간 말아주시면 훨씬 더 영어답게 들리죠.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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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영어답게 들리죠. 살짝 말아주시는 센스 R 발음을 잘하면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요. Very 매우 이 뜻입니다. 하나 They Very Very 한 번 더요. They Very Very 이렇게 발음하십니다. 자 다 와갑니다. 알파벳 쓰기 어떻게 읽을까요? 우리가 W W W 라고 하는데요. W W 가 아니고 한번 들어보세요. W W 약간 요래 들리죠? 날씨가 너무 W W 이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W 라고 는 실제로 이렇게 안 읽고요. W 이렇게 안 읽습니다. W W W 이렇게 사투리처럼 들릴 것 같아요. 대문자 소문자 거기는 같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을 뿐이죠. 소문자는요. 쓰기 들어갑니다. W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하나 힘이 좀 되시는 분은 둘 셋 넷 요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W 한 번 더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대문자는 요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힘이 좀 되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W 소문자는 더 쉽습니다. 소문자는 한 칸에 쓸 수 있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W 하나 둘 셋 넷 W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넷 W 되겠습니다. 자 알파벳의 W가 내는 소리는 약간 여기 워라고 적었는데 사실 큰 소리가 아닙니다. 대개 어떻게 보면 우에도 좀 가까울 수도 있겠는데요. 약간 워 워 워 약간 요런 느낌 워 우 이게 아니고 살짝 입모양 약간 이렇게 입모양 동그랗게 휘바람 불기 직전 처럼 워 워 약간 요런 약간 요런 소리입니다. 보실까요? 단어에서 어떻게 되는지 예 워 워 요런 느낌이요. 예 어 연애할 때 자주 하셨죠? 윙크 있네요. 약간 워 요 아이가 이 발음 나요. 그래서 워 워 이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워 워 워 워 이렇게 워 약간 빨리 워 워 워 워 약간 요런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엔 케이 기억나세요? 원래 엔은 니은 발음이 나고 케이는 크 발음이 나는데 붙으면 요 엔 이의 이응 발음이 나요. 기억이 안나신다고요. 은행이 뭐죠? 은행 그렇죠. 은행 잘 아시죠? 우리 돈 관계 되니까 얼마나 잘 아십니까? 벤크가 아니죠? 어떻게 발음했어요? 벤크였죠? 벤크 벤크 으로 발음하셨죠? 네요. 케이가 엔이 케이 앞에 있으면 약간 이응 발음처럼 들려요. 윙크가 아니죠? 윙 발음할 때 윙크 윙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윙크 되십니까? 윙크 한 번 더 해보세요.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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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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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한쪽 눈 깜빡임 그 다음 포도로 우리가 만드는 술이죠. 이 아이가 아이 발음 나요. 그래서 와이가 아니고 와이 와이 순간적으로 와 와 아이아닙니다 와 그 다음에 n 은 니은 발음 아닐까요 이는 발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와인 와인 약간 요렇게 와인 약간 요런 느낌 되십니까 적어 볼게요 뭐 와 아인 그 이는 발음 안됩니다 와인 한 번 더요 와 아인 와인 그 발음 한두장 좋다고 하긴 하는데요 자주 마시면 안됩니다 조금 조금씩만 마시면 예 중독 증상이 오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자 알파벳 쓰기 x 입니다 x x x 모양 같구요 사이즈만 적습니다 알파벳 쓰기 들어가 봅니다 x 1 2 다시요 아 아 2 x 너 2 x 소 문자 사이즈만 줄어듭니다 하나 둘 엑스. 하나 둘 엑스. 하나 둘 엑스. 알파벳 엑스가 내는 소리인데요. 참 엑스라는 녀석. 쓰기는 너무 편했죠? 알파벳 엑스 소리가 조금 까다로워요. 다양하게 세 가지 소리도 나고요.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엑스 소리가 어떻게 이게 도대체 크, 스, 그, 즉, 즉 이런 소리 한번 확인할게요. 첫 번째, 크, 스, 크, 스. 크 라고 적지를 못하는 게 받침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실게요. 우리 여우 잘 아시죠? 여우. 팍스죠? 팍스. 보시면 F입니다. 표기는 제가 이렇게 피읍으로 하지만 소리는 윗니 아랫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이 오가 아 발음이 나요. 파이네. 파이 뭐야? 엑스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스 보다는 약간 쌍시의 스가 낫겠네.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요거 요 부분. 요 두 소리가 엑스에 쓰나요. 큰일을 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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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 팍스 하시면 안 돼요. 윗니 입술 아랫입술 꽉 붙였다가 팍 터트리지 마시고. 윗니 아랫입술. 팍스. 이렇게 발음 하십니다. 여우. 한번 적어볼게요. 팍스. 팍스. 소리 나죠? 다시. 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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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예. 요. 이는 이이 발음이네요. 이. 이. 그 다음. 이 엑스 녀석 있죠? 요 녀석이. 응스. 이렇게 발음. 요 두 가지. 응스. 익스. 그 다음. 피는. 예. 피읍. 요것도 이는 에 발음. 요. 이는 에 발음. 씨는 크. 발음. 요. 티는. 티긋 발음. 그러면. 요 두 단어는 익스가 되구요. 얜 합치면. 팩. 요렇게 되죠? 살짝 으가 있는 것처럼. 요렇게 되죠? 익. 요렇게 됩니다. 익스. 팩트. 강세가 여기 있거든요. 조금 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익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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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있습니다. 무언, 무엇을 예상하다. 라는 동사인데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익스. 익스팩트. 팩트. 익스팩트. 한 번 더요. 익스. 요까지. 그다음. 팩트. EXPECT 이렇게 발음합니다. 예상하다. 네, 두 번째는 X가 그즈, 그즈 이렇게 발음이 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여기 보시니까 이 이는 이 발음. 그 다음 이 X 보이죠? X가 그즈 발음. 아우, 어렵습니다. 따라오세요. A는 예, 에, M은 미음, 피읍, P, 예, 피읍, L, 리을 발음이죠. 마지막 이는 발음되지 않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발음,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거, 이, 그 해서 살짝. 잼, 요렇게 합칩니다. 잼. 그 다음 요렇게 되겠죠? 살짝 요렇게. 그럼 좀 됩니까? 발음이? 이그 잼플이죠. 이그 잼플. 예, 근데 강세 여기 있어요. 요 단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스쳐가듯이. 이그 잼플. 이그 잼플. 이렇게. 이그 잼플 하지 마시고요. 이그 잼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거나 할 때. 본보기. 이그 잼플입니다. 적어 보실게요. 이그 잼플 이렇게 되고요. 어? 갔습니다. 갔습니다. 위에 거랑 같죠? 이그, 오우, 쏘리. 예. 그 다음, 제액. C는 크 발음. T는 티긋 발음이죠? 합치니까, 잼플 이렇게 되죠? 요렇게 됩니까? 이그 잼플. 빨리 강세 살리시면요. 이그 잼플. 이그 잼플. 약간 요렇게 되죠? 예. 정확한 요런 단어. 정확한. 이그 잼플. 이그 잼플. 이렇게 할 때. 정확하다. 이렇게 할 때요. 이그 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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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마지막 엑스 발음입니다. 마지막 엑스 발음입니다. 즈밤랄. 즈바름. 예. 껌 이름 한번 넣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엑스와 이로 시작한 단어가 많지는 않아요. 뭐 요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엑스 보이시죠? 그래서. 즈밤랄. 그 다음 요. Y가요. 아이 발음 날 때가 있어요. 아이. 아주 합니다. Y가 아이 발음 날 때가 있어요. 이 발음도 나지 않겠어요. 요렇게 합쳐서. 자인. 자인. 뭡니까? 리. 그 다음 티. 오. 오. 이렇게 되죠? 자일리. 얘는 톨이죠? 톨. 자일리톨이죠? 자일리톨. 그래서. 요기 강세. 자일리톨. 자일리톨. 요렇게. 자일리톨입니다. 자일리톨.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자일리톨. 하나. 의외로 발음하시면 쓰면은 철자가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요. 자일리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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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름 제가 본 것 같은 특정 브랜드라 좀 그렇긴 한데.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X, I, I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아파트 이름. 자이라고. 자이. 이렇게 적었던가. 자이라고 이럴 거에요. 자이라는 아파트. 자하고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요때 S가 Z 발음 난다는 거 알려드리려고요. 한번 지나가시다가 요런 아파트 혹시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자이. 그 다음 요단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실리톨. 실리톨이란 단어인데요. 역시 X, Y 해서 X가 Z, Y가 I, 자이. 그 다음에 L, 예. O가 요때는, 예. 자일리톨. 어 발음 납니다. 그 다음 PH가 하나의 발음입니다. 푸 발음. 그 다음 요 O는 예. 오우 발음 나요. 오우 발음. 그 다음 요 N은 니은 발음이죠. 끝에 나지 않고요. 자일 왜 리을이 두번인지 기억나시죠? 자일럴 그 다음에 예. 합치면 포우운이죠. 자일러포운 그래서 강세 살리시면요. 자일러포운 자일러포운 요렇게 합니다. 자일러포운 요렇게 들어볼게요. 자이 르 ph 한 덩어리입니다. 폰 발음되자는 이까지 자일러폰 한 번 더요 자이 르 폰 발음되자는 이까지 자일러폰 해서 실로폰이 되겠습니다. 자 알파벳 맨 끝에서 두번째 알파벳 y 입니다. 드디어 다왔습니다. y 다음에 z z 까지 하면 끝이죠. y y 써보십니다. y 하나 둘 셋 y 하나 둘 셋 모양이 좀 그러네요. y 하나 둘 셋 y 소문자요. 한 칸 내려오시면서 두번만에 끝납니다. 하나 둘 y 하나 둘 y 하나 둘 y y y 가 내는 소리는 e 소리나 i 소리가 납니다. 네, 첫번째 y 가 e 소리나는 경우입니다. e e e oh 예스. 천천히 하면 예스. 빨리 하면 예스. 예스. 이렇게 발음됩니다. 살짝 붙는 이 소리죠. 살짝 붙는 이 소리. 정확하게 크게는 이 소리가 아니라요. 예스라고 할 때 한번 써보실게요. 예스. 한 번 더요. 예스. 예스.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나르다, 휴대하다라고 할 때. C, 크, 발음. A는 애 발음이고요. 철자가 두 개 나왔지만 한 번만 발음하면 되죠. R, 리을 발음 나고요. 대신 혀를 살짝 말아주셔야 되죠. Y는 이 발음이 어떻게 나옵니다. 이렇게. 캘리죠. 캘리. 캘리. 강세 살려주시면. 캘리. 캘리. 리. 할 때 혀를 살짝 말아주시면 듣기가 훨씬 더 좋죠. 캘리. 해서 나르다, 휴대하다가 됩니다. 한 번 적어볼게요. 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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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다, 휴대하다. 그 다음 오아이는 이 아이잉 소리가 납니다. 아이잉. 하늘 한번 보시죠. 네. 한 번씩 하늘 한번 보세요. 얼마 요즘에 좋은지요. S, 스. K는 크.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아이잉 발음 나요. 어? 없잖아? 있죠? 살짝 으. 스카인데. 발음 어떻게 해요? 스카이. 스카이. 이렇게 살려주셔야 되죠. 스카이. 하늘 됩니다. 스카이. 스. 카이. 한 번 더요. 스. 카이. 스카이. 그 다음 예. 트라이인데요. 트라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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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는 트 발음. R. 리을 발음. 요 때 Y가 아이 발음. 살짝 으 있다고 살짝 가정하시면 트라이가 되죠. 트라이. 트라이. 이렇게 트라이. 예전에 아주 유명한 소고 광고였는데. 속옷 이름에 트라이. 라고 있었는데요. 발음 팁 드리면 트라이도 괜찮은데 약간 느낌이요. 약간 요런 느낌. 해보실까요? 트라이. 트라이. 네. 요 TR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발음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어민들이 요게 더 가깝습니다. 트라이 보다. 트라이. 하나를 예를 또 들어드리면 나무가 뭐죠? 나무? 네. 트리죠. 트리. 트리. 라고 씁니다마는. 트리.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트리 라고도 발음하죠. 약간 추리. 요게 훨씬 더 이제 조금 영어답게 들리죠. 그래서 트리 보다. 트리. 이렇게. 다시 요 동서 돌아와서요. 트라이 하면 시도하다가 됩니다. 적어볼게요. 하나. 트. 라이. 트라이. 한 번 더요. 트. 라이. 트라이. 시도하다. 열심히 여러분들 지금 시도하고 계시죠? 드디어 드디어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Z인데요. 제가 왜 Z. 과거 Z라고 읽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Z. 지로 말하는 발음. 지처럼. 지처럼 발음하는데 우리나라의 지처럼. 지이 하지마. 약간. 지. 지. 약간 이사해서 얘기. 울리면서 나는 소리처럼. 지. 지. 약간 이런 느낌. 지 보다. 지이. 대문자. 소문자. 네. 한 번 써볼게요. Z.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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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약간 폼 낼 때. 이렇게도 뭐.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어머. 예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하나. 둘. 셋. Z. 다시요. 하나. 둘. 셋. Z. 하나. 둘. 셋. Z. Z. 살짝 넣어주셔도 예쁘겠죠? 알파벳 Z가 내는 소리는. 네. 말 그대로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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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납니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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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입니다. Z. 동물원. 예. Z. Z가 내는 소리. Z.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들어두세요. O. O인데요. O. O가 합쳐서 우 발음이 나요. 우 발음. 네. 그래서 합치니까.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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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주우 하지 말고.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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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요런 발음입니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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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우 하지 말고. Z. Z. 해서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에 가면 자꾸 동물들이 Z. 과자 좀 Z. Z. 물 좀 Z. 재미없었나요?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는 뭐 많이 주고 했었었어요. 뭐 새우깡도 던져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동물보호 차원에서 주면 안되죠? 예. 주면 안됩니다. 옛날 저 어릴 때 기억에 동물원 가니까 원숭이들이 이렇게 손을 막 뻗으면은 어떤 좀 심하신 분들은 뭐 담배도 막 주고 그랬던 기억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 큰일나죠? 네. 그래서 Z. 동물원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 둘. Z. Z. 한 번 더요. 하나 둘. Z. Z. 동물원. 그 다음 옷에 많이 달려있죠? 네. Z. I. 가 E. 두 개 있지만. 네. 한 번. E. R. 도요. E. R. 도 덩어리인데요. 약간 O. 바람인데 O. 하면서 R이니까요. 살짝 말아주세요. 이렇게 O.인데 약간 O. 하면서 혀를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퍼인데. 지퍼르. 지퍼르 하면서 약간 말죠? 강세까지 살려주면. 지퍼르. 지퍼르. 약간 이렇게 해요. 지퍼르. 이렇게. 잘하고 계시죠? 지퍼입니다. 말 그대로 지퍼. 하나. Z. P.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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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구. 그게 아마도 일본 사람이 잘못 발음해서 우리가 잘못 전수받은 것 같아요. 작구가 아니고요. 지퍼입니다. 지퍼. 이렇게 해서 알파벳 A부터 Z까지 한 번 해봤습니다. 쓰기랑 대문자, 소문자, 쓰기. 그리고 이 알파벳이 단어 속에서 어떻게 발음되는가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다는 아닐지라도 한 80% 정도. 실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영어는 실제로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어란한 거 아시고요. 딱 보자마자 못 읽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사전 찾고. 요즘에 앱 잘 돼 있으니까. 듣고 외우시다 보면 조금씩 조금 외우시다 보면 감히 오시기 시작하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꾸준히 하시면 영어가 많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유익한 강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